Q. 한 번 더! 하나, 둘, 셋! 잘 나왔지? 잘 나왔어. 제 살 좋아요? 안 좋아요. 조용해라. 잘 좋아요. 그치? 그치 좋지? 저 이거 어제 처음 써봤어요. 핸드마이크 아닌 게 너무 어색해. 대기실에서 눈치 보며 목 풀. 이 날 띠 날 눈치구 에 하나, 둘, 셋! 러브 마스!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서 오세요.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둠화 어둠을 밝혀빈, 밝혀빈, 밝혀빈 도둔 내 삶을 넌 빛이 밝혀빈 귀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식히고 있어요. 더운, 더운가 긴장되나 그런가요? 흥이 얘기 흥이 얘기 아, 어디 갔다. 원래 다 보여. 뭔가 계속 요즘 정신이 안 하고 있어요. 들리질 않고 피곤하진 않는데 정신이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.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이니까 새롭기도 하면서 너무 걱정 못 되면서 영원 선배님들께 부담되면 응원의 메시지를 받은 적 있나요? 아, 네. 그 같은, 아무래도 같은 회사 식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만나서 만남이 된 선배님들께서 파이팅하라고 되게 축하한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다다 외웠었는데 서우 형 결국은 한마디도 못했죠. 미디어 쇼케이스 때 이제 제가 긴장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? 뭐라고 해야 아직 포장이 잘 될까요? 비비 포장 실패. 영주 형이 지금 첫 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밝은 모습으로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긴장 안 하는 원어스 긴장 안 하는 원어스 노련한 거죠? 네, 노련해요. 김영조. 김영조 탈락입니다. 그거 하죠, 이름 세워 말하면. 보세요. 이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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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. 아! 레이블. 잘 해보겠습니다. 안녕. 고운 és debates 보다 갔다 올게요. 뭐愧습니까? 모을 터링 마이도면 제일 예쁘고 저도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맛있다 맛있다 카메라 찾는 게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 제 파트를 하는데 눈앞에서 가운 모습 눈빛이 막 쭉쭉쭉 해서 왔다 갔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가운 일을 보고 저 지금 긴장하는데 너무 좋아요 긴장감이 너무 좋아요 좋은 긴장감 아시죠? 그런 긴장감이에요 제가 느꼈던 긴장감 중에 제일 좋은 긴장감 사실 그러니까 카메라에 다 찾았거든요 근데 다 저를 찍는 게 아니었어요 제 파트였는데 누구 찍고 있고 누구 찍은 다음에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모니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카메라는 아마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생일인데 오늘 생일 축하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한마디 해볼게요 우리 형들은 하나도 안 챙겨줬는데 아직 12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네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제가 새벽에 막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엠병 끝나면 되는데 설만 챙겨주겠어요 아직 생일이잖아요 맞아요 축하해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파이팅 파이팅 나는 드디어 끝났어요 그 리허설보다는 뭐지? 좀 더 편하게 편하게 기다리기 편해서 그리고 역시 팬분들의 응원소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쉽습니다 지금 데뷔 첫 모델데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? 씨는 괜찮다고 해주세요 팬분들 괜찮으세요 다음에 꼭 AR 같은 고음으로 오겠습니다 팬분들 응원이 정말 커요 본무대는 아마 팬분들 때문에 저희가 데뷔한 것 같아요 팬분들 진짜 근데 정말 모든 게 제가 이니얼에 양쪽 다 꼈는데 소리를 뚫고 들어요 팬이 20분 정도 들어오신다고 하셨었는데 무슨 한 50명 50명 왜 이렇게 보신 줄 알았어요 거리가 저희 팬들이래요 저는 오늘 떨려가지고 손까지 드시는 건 못 봤어요 맞아 아 맞아 나도 그건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럼 내일 보면 되지 뭐 앞으로도 발전할 원어스와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